네 앉을 거예요?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어머! 지금 어딜 만지는 거예요? 아니 만진 게 아니라 막은 겁니다. 아니 막긴 뭘 막아요? 아까부터 계속 내 엉덩이 헬끈 걸었잖아요. 아가씨가 내 모형을 깔고 앉으려고 하니까 모형 보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겁니다. 뭐? 어쩔 수 없이? 아니 그럼 이까지 플라스틱 덩어리가 내 엉덩이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? 이까지 플라스틱 덩어리가 내 밥줄이거든요. 와! 와! 진짜 말로 해서 남대 사람 미필한테 갔다. 아저씨! 경찰서 좀 가주세요! 그러죠. 갑시다. 경찰서. 근데 미필적 고의라는 말 아십니까? 미... 뭐요? 제가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이 다소 불쾌했더라도 특별히 죄될 건 없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당신 하나 때문에 이 바쁘신 분들한테 경찰서까지 가달라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? 당신 엉덩이가 이분들 금쪽 같은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까? 맞죠. 맞죠. 양복 때문에 지금 왔어. 나서도 죽겠었는데 빨리 가요. 아 지금 신분인데 지금? 약속이 또 있어. 뭐 하는 겁니까? 이걸로 춤추죠. 이걸로 춤추죠. 오!